안녕하세요. 롤러코픽 백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쇄작업에 사용하는 롤러를 본다가 롤러코픽 백종원입니다. 롤러코피라고 지었습니다.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서체 디자인이 됐는데요. 서체 디자인이 가진 매력은 커피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부터 시작하는 인쇄소의 활력이 좋았습니다. 자리를 선택할 때 인쇄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보다 많이 경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골목이 일상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또 이 오래된 골목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롤러코피의 모터는 커피앤 뻔입니다. 커피와 웃음이죠. 활력있는 공간과 직접 디자인하는 커피가 제일 맛있고요. 빈티지 잔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잔을 통해서 오래된 물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물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오래된 것들이 많이 사라져갑니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남산동 골목길처럼 따뜻하고 오래된 것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게 커피를 만들고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노포가 되고 싶습니다. 대구 시민이 자랑하고 싶은 롤러코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남산동 골목길에 오셔서 즐겁게 놀다 가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마당동은 2년 전에 오늘이 반갑습니다. 마당동 끝나면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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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